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자 이번에 블러드 골3에 대한 소개 누구를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보드게임으로 유명한 워헤머 세계관 이구요. 겉보기에 연출작용을 보이는데요. 대목 시네마틱. 이게 액션 게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체스로 돼듯이 예수로 슈퍼 로그를 판타지 폭포로 제기하는 게임인데요. 일단 친숙해요. 편의하면 뭐하나? 어? 헤마야 나오면? 어? 큰 거군요. 여러 종족들이 나와. 굉장히 멋지고 기대되겠다. 한 대 막대 시작하는 탐방식으로 게임을 지닌. 이런게 뭐지? 하는데 튜토리얼 일단 보면요. 튜토리얼을 읽어야죠. 정식으로 한글을 지어내서 이게 참 장점인 것 같아요. 한글을 튜토리얼을 보면 아 이게 이렇게 한 거구나 하고 알게되요. 주사위반 개념이 있어요. 모드게임처럼. 다시 모드게임이에요. 주사위에 공해서 1에서 6 이런 숫자가 있구요. 1이 나쁘고 6이 좋은데요. 그래서 그 황으로 적의 범위 내에서 잡힐수도 있구요. 그리고 회피할 수도 있고 주사위에 따라서 결과가 벌어지는거에요. 또한 철을 공격할때 건너뛰때 어떤 공격을 갖고 주사위에 의해서 결과가 가려지고 골 마지막 지점은 도달시켜 유리한 승리를 얻는거에요. 그래픽은 일단 마음에 들구요. 튜토리얼로 마스터로는 게임 이유도 할수있구요. 멀티플레이를 통해서 교육사항과도 플레이 할수있어요. 그리고 모드게임을 특징 그리고 액션하는 거래로 놀다는걸 알아보시구요. 게임 공량은 튜토리얼을 제가 플레이하는걸 보면서 볼수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플레이하는건 영상이구요. 문제가 뭐냐면 서버가 별로 안좋아요. 그래서 멀티를 할때 렉이 있으니까 그점 알아두시면 바라구요. 일단은 지금 새롭게 에디션이 발견됐으니까 초기 버그와 달리 버그는 개선이 되었을거에요. 요새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단은 워헤머 캐릭터들이 포로를 한다는 자체가 재미있구요. 연출도 좋구요. 이렇게 짧게 리뷰와 공략은 영상 링크도 있구요. 제가 플레이하는 튜토리얼로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알수있습니다. 구독좋아요. 그대로 이렇게 뮤비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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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Remember, with big money comes big tricker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t's the cooch of the Outsiders. I can't wait to see what we'll lose out of that vicious mind. There is no need to introduce Orchidaps, the preferred equipment supplier of Chaos teams. That's not all, they're also the ones with the biggest sizes. I get my stuff from there. Ah, that explains several things. Ah, good. He's got the ball. It's always embarrassing when they fumble that big. Basic principles are beginning to sink in. Which in itself is encouraging. I wouldn't go that far. Here's theollo. I want to go that w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You can't argue with that call, can you, Bob? No. Hey, you've got to be careful. Nothing works every time. Now, show me what you've learned. Varag, he's a coach who keeps a tight grip. An ex-slave who whips his players. Real textable case. They've got the advantage, but there is no sure thing in Blood Bowl. I'll be right back.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